이번 시간에는 백업과 복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주제는 별도로 수업을 만들 필요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백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냥 어떤 감각 정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인스턴스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인스턴스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는 것 중에 인스턴스 및 IOPS 쪽에 보면 백업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백업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백업을 8시간 간격으로 AWS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백업을 7일 동안 보관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이 값은 여러분이 지정하지 않아서 백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더 짧게 또는 더 길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지정할수록 더 안정감이 있겠지만 돈이 더 많이 들겠죠 백업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백업을 몇 시에 지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GMT 타임으로 했을 때 2시 10분에서 2시 40분 사이에서 백업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복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백업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든 변경 사항들을 다 기록해 놓는 백업 타입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백업 타임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초단위로 어떤 특정한 시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백업 방법이 있네요 그 백업 방법을 이용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이 시간까지 복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고 여기 있는 이 시간은 5분 단위로 갱신된다는 것이 AWS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설정을 바꾸는 걸 통해서 백업에 대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냅샷을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백업된 버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스턴스를 생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가 없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AWS to ids 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백업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시간까지의 그 전체 데이터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동으로 이제 백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백업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인스턴스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인스턴스 작업에서 스냅샷 만들기 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이 스냅샷이 왜 만들어진 것인지를 잘 적어야겠죠 before modify table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냅샷 만들기를 클릭하면 스냅샷이 생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잠깐 꺼지는 그런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서비스를 켜놓고 백업을 진행하면서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백업을 복원할 때는 여러분이 복원하고 싶은 스냅샷을 선택하고요 그 스냅샷 작업에서 스냅샷 복원을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인스턴스를 옛날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에 여러분이 복원하고 싶은 지점을 적용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시기로 정확하게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고 싶다면 여기 자동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원하는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가장 빠른 복원 가능 시간 최근 복원 가능 시간이 있는데요 용어가 좀 헷갈리죠 가장 빠른 복원 가능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적혀 있는 시간보다 더 이전 시간으로는 복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근 복원 가능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보다 더 빠른 더 최근의 변화를 복원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range를, 그 범위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시점으로 복원을 하고 싶다면 actions를 선택해서 특정 시점 복원을 선택하고 여기에 최근 복원 가능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최근에 생겼던 문제를 복원하는 그런 거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여러분이 언제 몇 시에 몇 분, 몇 초까지 지정해서 그 시기로 정교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것은 일단은 여러분이 자동으로 백업되는 것들은 자동 백업은 여러분이 인스턴스를 삭제하면 개도 삭제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동으로 백업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스턴스가 삭제돼도 삭제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그걸 이용해서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스턴스를 삭제할 때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스냅샷을 만들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스냅샷을 일단 만들어 놓고 삭제를 하십시오 혹시나 삭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백업과 복원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는데요 백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복원이고 복원에서의 핵심은 수련입니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사태에 복원하면 되지 라는 생각은 어쩌면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능수능란하게 복원할 수 있지 않는다면 마음이 초조해서, 시간이 없어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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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